Q. 다음은 최유주의 선수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1라운드 경기에서는 윤유빈 선수가 최유주 선수를 첫 번째 단식 매치에서 2대1로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유빈이 첫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최유주의 서비스. 최유주, 다시 한 번 매치를 넘기지 못합니다. 예. 2대0. 든볼입니다. 찬스볼 살리고 있는 볼을 길게 길게 줄 때는 무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번 떴습니다만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몸의 중심을 이용해서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렛 입니다 0으로 삼성생명이 미래에셋 증권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든볼 찬스가 왔던 최유주였는데 4 대 1 렛입니다. 렛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타이밍이 좀 빠르고요. 조금 빨리 들어가면 지금 뒤까지는 끌어올려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 최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급한 면이 조금 보입니다. 윤희빈의 서비스 들어올려봤고요. 받아내고 있는 윤희빈 다시 한 번 갑니다만 범실! 지효주의 서비스 아 좋아요. 지효주의 서비스 백핸드 벗어나는 윤희빈입니다. 5대5 동점 아 좋아요. 깔끔했습니다. 네 깊숙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6대6 동점. 첫 번째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코스 좋았어요. 날카롭습니다. 7대6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윤희빈. 지금도 좋아요. 스코어 7대7 스코어 7대7 들어 올려봤던 최유주 안 넘어갔습니다. 들어 올리질 못하고 있네 두 선수 모두가 오 길어요 좋아요. 날카롭습니다. 최유주의 동점입니다. 서비스 최유주 나갑니다. 서비스 최유주 최유주 선수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 처음부터 원호 오른쪽 최효주의 탑 스페인 아 좋아요 네 게임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유빈의 서비스였고요 공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득점 올리고 시작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2국제만의 공격 시도에 맞던 서비스 최효주 날카로운 공격 수혜주 선수 자기 리듬대로 볼을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넘어 윤유빈 어 좋아요 준비해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 선수 네 좋아요 몸이 많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렛입니다 준비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최효주의 공격 성공 예 두 점을 앞서 있는 윤유빈의 서비스 떴습니다 하지만 낙제단식의 첫 번째 게임은 최효주가 따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게임 매치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흔들렸어요 나갔습니다 미스를 하게 됐네요 윤유빈의 게임 포인트 준비 윤유빈의 공격 벗어납니다 좀 멀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게임 포인트 윤유빈 윤유빈 윤유빈의 공격 다시 한 번 찬성으로 나갔습니다 동점 어 무거워요 아 아 최효주입니다 최효주의 공격 다시 한 번 받을 수 없는 곳 윤유빈의 서비스 아 좋아요 아 아 네 최효주 아 좋아요 최효주 음 그래서 유유빈의 공격 과다 확실한 곧바로 탑스피인트에서 맞받아 쳐봤는데요. 넘어왔습니다. 탱윤이 따른. 예. 아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묻혀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윤희빈이 보내봅니다. 백핸드로 벗어받고요. 하지만 득점은. 끊기는 게 보이네요. 예. 2구 만에 공격 든볼. 다시 한 번 공격. 성공. 미들볼 서비스 이후 공격을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5대5 동점. 레시입니다. 곱이 있습니다. 걸립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윤희빈의 등. 경기 보다 더 지금 낮거든요.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좋아요. 계속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떴습니다. 찬스몰. 넘어왔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넘기는. 7대6 최유주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서브. 7점. 그렇습니다. 7대7 동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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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워요. 교유스톱스 빈, 백핸드. 어. 좋아요. 랠리 오줍니다. 윤호빈의 공격 마킵니다. 아. 아. 수요가 생길 겁니다. 윤호빈의 서비스. 교유주의 공격 넘어갔구요. 좋습니다. 아. 각지 못하는 윤호빈입니다. 최인조의 득점. 어. 세번째 게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